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이 잇따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대전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우리군의 감시, 정찰,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.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6회 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우리군의 무기체계 개발 현황 보고를 받은 뒤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대응해 우리군의 전력 증강 계획을 재검토하고 확실한 응징과 보복을 통해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